할렐루야, 오늘의 묵산노트 말씀은 11기와 5장 1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세 두 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하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너는 평안히 가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계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여 또다. 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곤하여 은 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두 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메, 그들이 계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계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하느고,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계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동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계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며, 나병이 바라여 눈같이 되었더라. 거울은 상당히 흥미로운 존재입니다. 거울은 단순히 우리 외모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 때로는 우리 안에 본질적인 것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거울은 진실의 알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거울은 다양한 문화와 또 신화 그리고 종교에서도 중요한 상징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종종 거울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곤 합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의 삶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거울을 통해 되돌아보게 합니다. 특히 기독교에서는 이러한 자기성찰이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이런 의회에서 동화 속의 마법의 거울은 흥미롭습니다. 이 거울은 언제나 사실만을 만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울아, 거울아, 벽장에 걸린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이 문장은 백설공주의 동화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마법의 거울은 물음에 대해 답은 결코 왜곡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법의 거울 앞에 섰을 때,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구원받았나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또는 더 나아가 세상이 나를 통해 무엇을 보는가, 나를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떤 의문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런 거차를 통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세상은 나를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나만은 전쟁의 영웅이었고 높은 주기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에는 치명적인 약점, 나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에 왔고, 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사는 요단강에서 일복법 몸을 씻으라고 명령합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그 결과 놀랍게도 나병이 완치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만은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고 그는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나만은 자신의 나병의 치유함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된 심임을 깨달았습니다. 나만은 단순히 육체적인 치료를 뛰어넘어 영적인 치유까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은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품과 또 역사를 되돌아보며 발견한 결과입니다. 이것은 그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이고 또 다른 삶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제 나만은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는 왕을 섬기면서 우상을 숭배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나만은 그래도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믿을 거라고 자기 신앙을 확고히 압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고백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오늘 나만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나만을 통해 그의 주변 사람들 특히 왕과 귀족들에게 자신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알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만은 왕과 귀족들에게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나만을 통해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만이 겪은 변화와 고백은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만의 현실적 고민은 우리 모두에게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만을 통해 자신만이 참 하나님을 알리고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나만과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면 엘리사의 종 계하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 계하시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하시는 나쁜 예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의 내용을 상상해 보십시오. 나반 장군이 치료를 받고 감사의 의미로 엘리사에게 애물을 주려고 합니다. 엘리사는 애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계하시 마음에는 다른 생각이 듭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어. 나도 뭔가를 얻어야겠어. 계하시는 엘리사야 모르게 비밀리에 나만에게 애물을 받아옵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에게로 가져오르는 탐욕적인 행동입니다. 계하시는 본래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할 엘리사의 애물을 받아온 것이 드러나고 엘리사는 그를 심판합니다. 내가 어디에 이런 일을 했느냐. 이제 너는 나만의 나병을 물려받을 것이라고 책만 합니다. 결과적으로 계하시는 나병을 얻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결과는 이와 같습니다. 계하시의 얘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에게로 가져오는 행위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계하시는 자신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그 결과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계하시처럼 탐욕의 덫에 빠지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나도 나만처럼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만은 그의 나병에서 치유되고 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우상 숭배하는 환경 속에서도 그가 섬기던 왕과 귀족 앞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계하시는 탐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나병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유익을 위해 끌어뜨리고 있다면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만과 계하시 그리고 이 두 인물을 통해 우리에게 선택의 중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나만은 변화와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고 계하시는 자신의 탐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따라야 할까요? 뿐만 아니라 나와 나만, 계하시 사이에서 우리의 유치는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매일매일 작은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고 그 영광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그 능력과 책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성도된 우리에게 크나큰 명령이고 책임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만은 사항과 유치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냈습니다. 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매우 중요한 원칙이고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았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또 공의를 얼마나 잘 전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우리의 선택과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억하고 나의 일상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할지를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의뢰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크신 영광을 드러낼 뿐 아니라 세상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우리 앞에 놓여진 선택의 순간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된 선택만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어떻게 세상에 나타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빛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묵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여러가지 이유로 우리가 핑계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미숙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이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처럼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 성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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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